네 여러분들은 63필딩의 계단이 총 몇 개인지 아시나요? 무려 1251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요. 이 계단을 나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오르며 이색 도전에 나선 630명의 참가자들이 여의도 63필딩에 보였습니다. 새로운 나를 만나는 1251개의 계단. 계단으로 오르며 평범했던 나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모인 도전자들의 모습이 한껏 설레 보이는데요. 이날 기록경쟁 부문 우승자는 남자부에서는 8분 20초를 기록한 김홍주씨가 여성부에서는 10분 55초를 기록한 황정훈씨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나생명 육상 계단 오르기 이렇게 처음 출전해서 또 우승까지 해서 너무 기쁩니다.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저도 꼭 참여하겠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독차지한 참가자도 있었는데요. 1세의 나이로 참가한 최연소 참가자 송유건 군은 아장아장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참가자들의 얼굴에 엄마 아빠 미소를 번지게 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톡톡 쥐는 복장으로 도전한 베스트 드레서도 빠질 수 없겠죠. 최근 인기 영화의 주인공 캐릭터인 조커 복장을 한 참가자부터 우리의 히어로 스파이더맨과 태권 소녀들까지 각양각색의 개성과 나만의 방식으로 육상필딩에 1,251개의 계단을 완주한 부전자들 정말 멋지네요.